아우 진짜 왜 예뻐? 한 번 봤어! 아, 문재현이 형은 다 보셨는데 진짜? 하나도 남은 거 있어 다 함께 목욕하는 사이 하루의 피곤함이 눈놓고 사라집니다 한층 개운해진 모습이네요 함께하는 새로운 밤 해피 아, 많이 바뀌었어요 목욕탕이 왔어요 아, 공기만 씨 야, 하기 싫어 방송 해야겠다 인규가 인규가 왜요?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러세요 잘한다 뭘 잘했어 하하하하 정말 인간의 조건이 다 이렇게 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장에 땐 못하니까 뭔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하는 어떤 느낌 전랄되고 구정되면 또 목욕탕 가잖아요 나는 새 인간의 조건이 시청률 딱 욕심 안 부리고 네 14인데 그럼 우리 첫방 시청률 맞추게 하세요 첫방 녹화를 많이 하고 그걸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녹화 처음 할 때 아, 헷갈려 하하 하여튼 두 자리 숫자가 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오늘? 나한테? 하여튼 왜 그래? 미안 자리야 민감해졌네 그러지마 사람들 앞에서 그러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람들 앞에서 하여튼 각자 새 소망하면서 마무리해야지 나 피곤해 피곤하다 자 뒷말 다른거 바꿀 수 없는거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인간의 조건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조금이나마 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10% 계속 넘는 거는 꾸준히 유지했으면 좋겠다 신년 그리고 우리 연말에 연예대상 때 우리 인간의 조건팀에 앉아가지고 의리의리 압주에 앉아가지고 기대하는 그런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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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도 해보고 싶고 100kg 딱 되면 좋겠다. 100kg! 100kg! 상위. 인간의 조건하면서 연말에 진짜 공무원과 하나 받고 싶어요. 진짜. 저는 아직 상을 아무도 못 받아봤거든요. 아 맞아. 이번에 계속 눈물 흘렸어요. 이번에 그래서 약간 눈물 흘렸는데 그 첫 상이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인간의 조건으로 팀 상을 받고 싶어요. 기회는 많아요. 응. 브라드 실상. 양상국! 아! 아! 엄마 아빠 사랑해요. 아! 너무 많이 부렸어요. 예! 대상! 김준호! 아! 축하해. 오! 예전 얘기 안 했는데. 자 이제 기분 좋고 잠들기 전 해야 할 일이 남았죠. 화장실 진짜 막혔는데? 진짜 막혔어? 어 안 내려가 왜 막혀있지? 아이 귀여워 씨. 바로 왕 막혀버린 문제의 변기 뚫기. 아. 아! 되게 나을 게가 있어? 딴 딴 딴 딴 딴. 따라란 딴 딴 딴 딴 딴 딴. 아니 일단. 심어먹으니까 이게 변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! 진짜? 뭐야. 아! 진짜로. 해봤어요? 해보긴 해봤어?